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개정상거리 좀 못갔었는데요 저는 여기 개정골목시장인건 몰랐는데 크게 간판에 붙여서 찍습니다. 개정골목시장입니다 개정상거리 개정시장 가기전에 개정골목시장에 있네요 지금 개정골목시장 촬영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주변은 빌라존으로 다 박혀있구요 건너때는 빌라로 박혀있구요 빌라로 박혀있구요 이 앞에는 개정시장 가는 길인데 지금 되어있습니다. 일단 제가 좀 있다가 이 건너가 보겠습니다 예 개정골목시장 좀 건너가 봅니다 지금 저 건널목 건너서 개정골목시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이라서 지금 뭐 무슨 손님들 많이 없지만 지금 개정골목시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침이라서 지금 뭐 무슨 손님들 많이 없지만 지금 개정골목시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또 무슨 가게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아 여기도 아 저기 개정시장으로 통하는 길을 갔던데 이 건너가 봅니다 이쪽은 건너가 봅니다 응 건너가 봅니다 건너가 봅니다 금목시장은 한마낮의 거세에 이 건너가 봅니다 2016년에 일단 이리로 갔다 오겠습니다. 여기도 지금 귀등시장하고 통화는 같은데 귀등골목시장 쭉 갔다 오겠습니다. 이제 이곳은 이곳은 귀등시장에 관한 곳으로 가면 안되어 있습니다. 귀등시장에 관한 곳으로 가면 안되었습니다. 네, 여기서 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 돌아보겠습니다. 아까 그 옆으로 계정시장으로 난 천장에 가림박해 놓은 걸로 지나가 보겠습니다. 그게 지금 따뜻하고 하니까 가게들이 같은 가게라도 그거는 지금 헌하게 차리난 걸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러면 계정시장이라도 기존 골목시장이라고 이렇게 칭했는가 봅니다. 이쪽으로 한번 나오겠습니다. 요즘 천장 가림박해 놨습니다. 천장 가림박해 놨고 한글자막은 아년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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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까지 기둥골목상 여기까지네요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